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로 박았으면은 큰일이고 안 박았으면 안 박은대로 큰일이고 해결됐나? 마티즈가 있었는데 간혹가다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온거지? 하루가 피웠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지금 저 아저씨가 어 하면서 자빠졌는데 저 할아버지가 왠지 피해자 느낌이 나 내가 한번 가보고 건드렸는지 자세히 보고 내가 자료를 줄 수 있으면은 한번 도와줘야 되겠어 건드렸어? 아닌가? 헤헤 괜찮으세요? 아 사고난거 보고 잠깐 왔는데 사고난거 보고 괜찮으신가 괜찮으세요? 아이고 저 두분 사고인데 제가 봤을때는 둘이 접촉이 없었어 지금 저 상태로 자 오늘 착한일 했다 착한일 예? 이거 착한일인가? 근데 중요한거는 저 오토바이가 아니 자동차가 자동차가 저거가 없어 접촉이 자동차에 접촉 부위가 없는데 어떻게 오토바이가 넘어갈 수 있지? 접촉 부위가 없는데? 참 희한한 사람이야? 어쨌든 유튜브에서 뭐 한껏 했다고 봐야되나 이거?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 건지는구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니까 선의의 피해자 일단은 경찰 아저씨한테 제 번호까지 다 주고 찍혔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내가 자료만 안 날려먹으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겠지? 컷!